사교댄스 멤버스 클럽과 함께하는 첫 무대입니다. 도전! 사교댄스 스타! 이번에는 두 팀의 여성 대결자분들 중에 소연아씨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말 멋진 고수 중에 고수시죠? 우리 엄지용씨 무대가 시작됐습니다. 나는 꽃잎 험빙습도 만들고 사는 거야 그따라 나무가 꼭 태워줄게 그 그를 어렸을뿐 실수 있게 바람스에 찾았던 난 우리의 인생 내 품을 곁에 두고 그을 몰랐고 비워놓은 내 사랑 나의 사랑이 내 구신 신무쓰 바람스에 찾아왔다 함께하시는 선생님들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하죠. 꼭 웃음 지키려야 말겠다. 나와 함께하는 가수를 그렇죠. 우리가 이겨야 된다. 네. 보세요. 한결같이 비장하십니다. 우리 한 번째 선생님. 네. 당신이 꽃이며 난 나는 꽃잎 아 그냥 우리 꼭 우승하자 파이팅 뭐 이런 의미인 것도 같아요. 그 그를 어렸을뿐 실수 있게 파란색 차 닿았던 난 우리의 인생 내 품을 곁에 두고 그을 몰랐고 미워놓은 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내 구신 신무쓰 파란색 차가 왔다 피한색 차가 온다 돌아온 진짜 멋쟁이 한결같이 비장하십니다. 한결같이 비장하신 우리 두 분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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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색 차가 온다 리드윌 해주시는대로 열심히 따라가겠다는 소연아씨의 경연 무대입니다.